나 되게 어색하다. 아이랜드에서 살아남아서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제발 제발 이러면서 손잡고 기대했습니다. 김태용. 김태용.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요. 너무 사랑스럽다. 내 이름표요? 전 학원 느낌. 오늘 그래서 무대 봤는데 진짜 맛있어. 제 번호에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사실 알고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발 디딤판인 부분이 두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두 분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무게를 지탱하더라고요. 무대 완성도에 기여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일단 기분이 좋고 팀웍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 마치 같지? 미친 놈 같지? 다 엉망진창. 저 다 괜찮아. 나 마치 같지? 나 마치 같지? 나 마치 아저씨는 한국과 함께 차enen件事情. 제가 지금까지 taman을 위해 단점이 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